야 무슨 그거 마트에서 파는 큰 피자같아 와 무슨 그거 마트에서 파는 큰 피자같아 무슨 맵다 치게 돈까스는 모르겠어 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와 아름답다 우동을 잘게 잘라야겠어 맛있어? 맛있어? 먹어봐 맛있게 먹네 내가 먹는 거 오늘 생냐 무슨 맵 맛있네요 너희네 먹는 거 보니까 진짜 배부르다 기분 되게 좋다 너희네 먹는 거 보니까 어? 지켰네 먹어 하지마 나 주는 거야? 어이구 아빠 치게 해주는 거 아들밖에 없네 그냥 고마워 아들 고마워 아들 고마워 아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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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